자 이제 이어서 분갈이 합니다. 얘는 이름표가 어디로 없어졌는데 이 이쁜 화분에 심었는데 좀 화분이 작아서 이 화분에 옮겨주려고 하거든요 머니메이커 금 같아요. 이름표 있었는데 어디로 빠져버렸냐 머니메이커 금 지금 파랗었는데 색깔이 좀 요즘에 기온차가 있어가지고 좀 들어오네요 지금 옮겨줄게요 뿌리 활짝이 뿌리 활짝이 단단히 됐는데 안 빠지네 조금만 털어내고요 뿌리 활짝이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한몸인지 각 몸인지는 모르겠고요 딱 됐다 이 화분이 딱 됐네 아이고 딱 됐어요 화분이 그 앞만 채워가지고 아까 그 화분은 좀 작았는데 화분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심었거든요 조금 더 큰 화분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또 콧물이 난데 이 가위로 이 가위로 콧물이 들어가게 콧물을 좀 하구요 저는 분갈이 영상을 그 뭐라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고 뭐지 생각돼 그거는 제가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요 그래서 여태 분갈이 영상 잘 안 찍었거든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흙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메냐님이 한 12가지 이상 배합을 해가지고 아 거기서 사서 쓰거든요 그래서 흙이 좋아요 숯도 들어가고 그랬더라구요 여기 높아가지고 잘못하면은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쓰러져 머니메이커 금인데 이름표가 없어졌습니다 아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으